저는 일단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교만하지 않냐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즉각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실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저희 단임 목사님, 오영택 단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품으시는 거 보면 왜 교회에다 보면요. 저도 이제 권사가 돼 보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맞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. 놓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. 그런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한 목사님은 더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 어떻게 인간적으로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할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임 목사님은 정말 가장 선한 사람이 아닐까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